안녕하세요. 산자초 나라입니다. 이렇게 흰 꽃을 참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습이 고추잎 닮았다고 하는 바로 고추나무입니다. 이 새순 모습 보십시오. 이렇게 고추나무는 부드러운 어린 순원 채취해서 나물로, 묵나물로 또 쌈 싸먹기도 하고 된장국, 장아찌 등으로 해서 먹고 꽃 모습 보십시오. 꽃이 참 예쁩니다. 이 어린 잎과 이 꽃은 꽃차로 효소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. 이 고추나무 새순잎 유심히 보십시오.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처럼 이 어린 순 이렇게 몇 개 채취했습니다. 또한 열매가 달릴 때 이 열매나 뿌리는 가을에 채취해서 열매 같은 경우는 말려서 10g을 1, 2, 3에 복용을 하고 뿌리나 또 씨앗도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고추나무는 평안성질이고 독성이 없어서 사포닌이나 플라보노이드, 비타민, 피토케미컬, 아스파라긴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과 어혈을 풀어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좋은 약초입니다. 또한 인효작용, 신장기능 향상, 기침, 가래, 천식, 기관지염에도 좋은 바로 고추나무였습니다. 그럼 산사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